내가 이번에 또 홍대를 갔다 와서 또 썰을 풀려고 해 일단 홍대는 존나 잘생긴 애를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 그러니까 존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훈남은 있어 그러니까 그 훈남이 키가 좀 아쉬웠어 그러니까 얼굴은 좀 거의 훈남 중에서도 좀 잘생긴 편 그러니까 꽤나 많이 잘생긴 편이야 그 정도 얼굴이면 연예인 가는 근데 키가 한 165 정도 되니까 좀 아쉬운 많이 아쉬웠어 키만 조금 더 컸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홍대에서 진짜 걔 존자를 본 적이 없어 딱 한 번 본 적 있어 이태원에서 이태원에서 키가 거의 일단 185는 넘어 보였어 키가 존나 막 키다리야 내가 봤을 땐 걔는 깔창 안 신었다 그럼 190 넘는 거야 근데 와 걔는 진짜 잘생겼어 진짜 내가 역대급 잘생겼다 내가 인정하는 사람? 나 진짜 드물어 근데 걔는 진짜 인정이야 일단 그리고 몸선도 좀 섹시해 옷 입는 것도 존나 양복 그런 거 입었는데 그 뭐라 해야되지 교복도 아닌데 양복인데 해사원 느낌인데 일단 나이도 한 25에서 28 그 정도 돼 보였고 얼굴이 그냥 약간 이동욱이 내 스타일이 아니거든 이동욱보다 일단 잘생겼고 약간 공유 느낌도 아니었어 이진욱보다 이목구비가 더 뚜렷해 일단은 걔는 레전드였어 진짜 응 그리고 아 내가 이번에 홍대에 가가지고 고백을 존나 갈겼거든 남자들한테 처음에는 가발을 쓰고 갔다 쿠팡에서 한 15,000원 주고 산 이거 원래 방송에서 쓰려고 했는데 그걸 쓰고 저랑 사귀실래요? 저랑 사귀실래요? 저랑 사귀실래요? 저랑 사귀실래요? 저랑 사귀실래요? 사람들 표정으로 거절해 어떻게 거절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난 대답할 때까지 안 넘어가거든 그건 뭐 고개를 끄덕인다던가 싫다던가 근데 길 가다가 또 물어봤어 신호등 건너다 근데 어떤 어떤 개 개는 개무실을 까고 갔어 그냥 아 아 존나 짜증나 무식 갈 수 있지 근데 나도 갑자기 말 별로 안 하고 싶은 애가 나한테 말을 건다 그럼 나도 무식 가 똑같은 거 아니야? 사람 뭐 무식 가도 돼 솔직히 애초에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생각해보면 또 요것도 반박할 수 있는 거 아는 사람이었냐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는 사람 아니잖아 우리? 라고 하기도 그렇게 하는데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은 없어 엄마, 아빠, 부모님 가라도 우리는 모르는 사이야 원래 모르는 사이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처음 제일 만나는 사람 누구야? 그 의사일 거야 의사 간호사인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고 뭐 얘기만은 아니지 뭐 몸에 대화를 해도 되지 얘기만으로 알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결론이 뭐냐? 미친 창문이 열렸나봐 씨발 아니네? ença 기념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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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